이게 추석 때 나가나요? 적절한 타이밍에 내게 왔네! 와주셔서 진심을 감사합니다. 호캉스를 못 즐긴 여러분들을 위해서 풍캉스! 너무 멋있어. 느낌 나지 않냐? 난 여기 올 때가 제일 좋아. 소리 질러! 풍캉스 여러분 즐거우시죠! 즐거우시죠! 나쁘다! 나 손님 아니야? 해야 돼 형, 해야 돼. 전기 운동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토지 형, 살아있어요? 아... 죽어간다 오바, 죽어간다. 이러다 다 죽어! 즐거우시죠!